오케이 출발 뭐야 안개야? 나 이거 다크 소울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얀 안개 너머 뭐 나오잖아 하얀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죽여야 될게 많은데요? 지금 누가 나 보고있거든? 누가 나 쏘거든? 됐어 뭐야 내려가니? 안 내려간다 이거 뭐 145 ino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서 쫓고 여기서 어디로 빨리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을까? 또 파고들기네? 파고들기 바로 가자 이게 어디로 나오지? 쟤 여기 왜 있냐? 저 쓰레기 저거 쟤 땜에 뒤로 못 가요 이제 눈앞을 가르란 듯이 뭐야? 눈앞을 가르란 듯이 뭐야? 눈을 가려 소리쳐봐 눈을 가려 소리쳐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부셔버릴까 저거? 눈을 가려 줄네 일단은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한 거 같은데 여기서 이거 치고 절로 가면 안 되고 아니야? 아예지간이해 인마 눈을 어떻게 가리는데 눈을 어떻게 가려야 되냐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 알려달라고 눈을 어떻게 가려 죽음 아주 눈 가리는 방법은 안 나오잖아 저거 죽여 저거 야 아 루시우님 이속 증가 좀 걸어봐요 빌어먹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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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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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잖아 임마! 온다고! 아니 뭐 지금 해운대야? 아니 안웃겨 생겼어요? 엄마 저거 먹으러 가면 죽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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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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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와 씨 아니 나는 머릿속으로 이미 그리고 있었단 말이야 톡 치고 도망가 있으면 되겠지? 개뿔 행복하냐고요? 행복해 보여요 지금? 그럼 다행입니다 짜증내고 있는 것보다 행복해 보이는 게 낫지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날라가? 저기 돌아오라고? 아 귀찮은데 흐흑 흑 흑 흑 흑 흑 가자 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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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덤벼봐 별또네 다리 맞다고 믿는 길을 선택한 후 용기를 내어 나아갈지요 맞다고 믿는 길이요? 무슨 길인데 아 아니 그 누가 봐도 둘 다 꿍꿍길인데 이게 저건 거의 무지성 이슈 아니야? 아 음 죽어 죽어 결국 저걸 해야되는데요 저걸 해야되는데 잠깐만 나 기억나 봐봐 두개의 상이 마주보는 곳이라고 했어 근데 거기서 잠들어있는 상의 입에 뛰어내리랬어 이거야 캡틴 아메리카 간다 캡틴만 낙하산 없이 뛰어내려도 괜찮은거에요 우리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도 이게 링크니까 이정도로 살아남은거에요 어딘가에 뛰어내릴땐 항상 낙하산을 꼭 매고다니 이런 젠장 쉣 아 싫어 니네 한마리만 나와 아 이런거 아 아 개 싫어 진짜 아 진짜 싫어지네 저건 뭔데 뭐하는 개 짓거리야 야 이 째 공격 못한다 야 잠깐만 무슨 짓거리야 이게 니들이 공격하고 난 못해 아 아 띠 아 아 쥰 띠 띠 잠시만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추한 우승 추한 우승이더라도 우승이다 일로 가면 어디야? 일로 가면 나가는 길이고 또 있어? 또 있어? 안나들아 형 지금 고저스하게 연주하고 있잖아 빛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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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바드입니다 바드 제가 빛이여 와 이 게임하면서 그린 하트 준게 제일 예쁘게 들었어 어떤 바 먹으면 돼요? 저는 돼지 바가 좋아요 액션 게임 타임 액션 게임 타임 액션이구나 액션이구나 쟤네가 날 가만 안 해 저 돼지 줄바 아니 난 거울 볼 건데요 빨리 와 암마 니네 올 거잖아 왜 안와 안놀아준다 빨리 와 왜 안와 아 저 위에 있어? 근데 왜 그림자는 저기에 떠 다 죽었니? 뭐야 이거 아 저기에 있네 열쇠 날개의 수가 적은 상부터 순서대로 빛을 밝혀라 모든 상의 빛이 감돌때 왕의 보물이 내려진다 날개의 수가 뭐? 적은 애부터 빛을 밝혀라 날개의 수가 적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 기다려봐 1 아니 0 1 2 3 4지 못 외워나 이거 기다려봐 빛빛 도와줘요 빛빛 0 브러쉬 사이즈가 왜 이래 0 1 빨간색으로 0 빨간색도 잘 안보이네 0 더 안보이네 흰색깔 0 흰색 제일 안보여? 왜 안보이냐 0 1 2 3 4 됐어 가자 자 일단 코앞에 있는게 0이야 0 1 2 2가 저기 북동쪽 이거 뭐 PP가 안써도 됐겠다 야 뭐 안되는데 1 2 1 3 4 2 4 1 2 2 2 2 2 3 2 3 4 2 3 5 4 5 4 5 5 5 5 6 5 5 5 5 6 4 5 5 5 5 5 6 5 5 5 1스페차 오오오오오오0 잠깐만 좀만! 얘 빨라 아 좀만 더 쉬어 인마 아니 좀만 더 쉬어봐 인마 다 됐어 풀어줘 문 열어 일로 나가면 돼 저런 포켓몬이 있었다고요? 그 대여를 8세대의 대여를 완전 지네랑 똑같이 생기는 없을걸? 좀 혐오스러워서 아마 애들 보기 안좋아서 근데 렉쿠자도 약간 지네 느낌이 나긴 해 어? 대여를 말고 또 있어요? 아 맞다 다 태무지네 헉 맞네 걔도 8세대죠? 아우 걔 싫었어 혐오스러워 그리고 걔 좀 쓰레기같은 점이 걔가 벌레 불이잖아 그래서 그 왜 랭크전이나 그 뭐지? 랭킹전이나 그 왜 탑같은거 돌 때 보면은 그 CPU조차 되게 컴퓨터조차 되게 컴퓨터조차 되게 좋은 성능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니까 막 자기 약점속성 역으로 찌를 수 있는 애들 막 그런거 기술 갖고 다녀 그러다보니까 스톤샤워는 웬만하면 다 들고 있거든? 근데 다 태우 지네를 보내면 벌레 도기 아니 벌레 불이라서 바위에 4배야 그러면 스톤샤워한테 맞으면 피가 저런앤 못써 저건 쓰레기야 그냥 개쓰레기야 저거 미관상 데리고 다니는거지 생긴건 좀 멋있지 생긴건만 괜찮고 나머지가 많이 나사가 빠졌죠 얘가 진 느낌이된다고? 그렇겠다 진 느낌이네 궁은 케이틀린 따라가면 되겠다 진공? 근데 이미 제라스 플러스 진 느낌으로다가 의구지가 있잖아 그럼 그냥 제라스 느낌인가? 시즈모드 카타리나? 아니지 카타리나는 그냥 채널링으로 빙글빙글 돌면 알아서 딜이 들어가는거고 제라스나 진은 내가 하나하나 눌러야되잖아요 근데 의구지도 하나하나 눌러야되잖아요 버튼을 시즈모드 딱 받고 제라스랑 진도 둘다 예 어?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눌러야되요 타겟팅해야되요 어? 잘못알았나? 그래서 한명한명씩 들어가잖아 심지어 저는 제라스 플러스 진인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탄수가 그 궁 지속시간 동안인 계속? 그 느낌? 그 느낌? 그러니까 백만년만 이러면 백만년만에 기라임이랑 싸우는건가? 백만년만에 지금 풀타미 한 16시간 됐나? 그럼 열... 14시간? 만에 싸우는거 같은데 그니까? 아 얘 너무 꿀도 보기싫어 너무 꿀도 보기싫어 너무 꿀도 보기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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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원래 말을 안하니까 아 그 망터 없애지 말라고 추하다고 그게 피부야? 근육까봐? 아니 그렇진 않아 아 진짜 얘보다 귀무자2에 나오는 그 고간단 댄스간 300만배 멋있어 근데 얘가 딱 걔 짭 같애 그니까 누가 봐도 그 캐릭터를 알면은 되게 고간단 댄스가 생각나는 캐릭터인데 근데 고간단 댄스가 진짜 몇백만배 멋있어 걔는 갈대조차 멋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좀 아냐 이 버즈 아 아이 버즈 어떻게 부수더라? 휴 휴 휴 자세! 네 싫어 보내날려보내 그거 꼭 두개 만들어야 되냐 너는 날려보내봐 아씨 그러니까 헬 끝을 다른 방향으로 하다가 삭 페이크를 섞어야 되는 건데 얘가 아 진짜 야 임마 그만해 너무 싫어 아 정정당당하게 싸우다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진짜 왜 너 혼자 다 막아 임마 어 본게임 시작 이제 래피드 슬래쉬도 쓴다 저건 또 뭐야 오케이 빡틸타입 아 아 아 아 와 지 혼자 뭐 별짓을 다 한다잉 어 맞네 헬륨 브레이크 퍼네 아 나도 때렸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 C 그만 좀 달려 아니 버즐 환영범은 멋있기라서 하지 그만 난리 하지마 좀 아니 어 뭐야 뭐야 무조타임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죽이면 안 돼 여기서? 내가 얘를 죽으면 안 될까? 아 너무 추해 그리고 아 너무 추해 그리고 아 너무 추해 그리고 아 너무 추해 아 너무 추해 아 일단 망토라도 안 벗었으면 좋겠어 아 다크스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아 아 딩검 뭔데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이거 아 아 아 아 아 엘다를 구하러 가세요 이런거 시키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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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사막이 제일 싫었어. 용암은 차라리 나 사막.. 하.. 거기는 지형 자체가 너무 거지 같아 죄다 유사라서 잘못하면 그냥 바로 빠져 빠지면 죽어야 돼 어? 마지막 강화 끝! 이게 세 번째 강화야? 아.. 3강이라고 하지마요. 없어보이잖아요 3강이 맞긴 한데.. 그렇긴 한데.. 없어보이잖아 최종 강화 뭐 이런 거 있잖아 샤이포스 완성 샤이포스 완성 한 번도 강화가 안 돼 근데.. 3강까지가 끝이야 최종 강화 궁극체 아.. 이게 마스터소드야? 아.. 그럼 마스터소드 얻는 시나리오 2시간 그거 빼도 되겠다 봉인된 신전으로 가실 것을 권장한다 봉인된 신전이라 썸이크 고작 reliability 어.. 오퍼를 пыт.. 미치.. extremely 실패 source 종 cou Shh.. 큰.. 어 나 왜 리잘보스를 못 잡겠지? 아니 야스메서는 쟤가 그냥 몇 대 치면 죽는 앤데 여기서 왜 이렇게 세냐 아 왜 이렇게 개세지 쟤? 아씨 봉인대신전으로 가라 그랬죠 잠깐만 또 돈이 꽉 찼어 봉인대신전으로 가려면 어차피 하늘에 가야돼